B Both the 우리가 저번에 무슨 컨텐츠를 하고 싶을 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기억하자 다? 예 오늘 할 컨텐츠는요 레전드 게임 따라잡기에요. 이게 단체전이에요? 팀전인가 팀전 부턴! 에이! 에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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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아니야? 가방 안에 있는 어? 아 미쳤다 그 소리야 뭐야 에이 해난보이 렛츠고 보여줘 뭐예요? 와 부럽다 야 부럽다 맛있겠다 저는 뜨면 안 들어요 그런 사회에요 사회 사회 지향적인 형이에요 뭐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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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서 시시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유와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멤버 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태승이 팀 들어가고 싶습니다 태승이랑 같이 하면 재밌어요 일단 엔진이거든요 난장판에서도 재밌거든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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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형 온도차가 너무 심해 야 온도차가 심해 아니 야 야 야 야 보호나 팀이 형 정한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자고요 보여줘 보여줘 저희 일단 팀명은 2,3 가족입니다 아 아 아 2,3 1,2,3 1,2,3 1,2,3 1,2,3 1,2,3 야 잘한다 야 근데 탈근구야 이래서 태승이랑 하면 재밌어요 야 너 인물 나오는데? 야 태승 하나야 전투적이네 재밌어 야 비여동한테 쿠폰 좀 좋아했어 어 5,7,8 7,8 5,6 발영이 돼요 like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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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케이 los 멋있네요 임팩트 있네 저쪽 팀들은 다 근데 뭐industrie 개연성도 없고 참신함도 없네 아 reduce 짓자지는 어 얼마 잘하나 봅시다 저희 팀은 스피드 해요 둘 셋 스피드 스피드 아 아 아 우리가 악했다 잘 gemacht 멋있는데 멋있지 오케이 둘, 셋, 스피드 이거야 둘, 셋, 스피드 야, 너 뭐야? 둘, 셋, 스피드 뭐야? 유인원 정답, 보스9 정답, 정답 스피드 파이팅 시작 최준석 엑스맨 울버린 펜타 몬스터 크라운 패스, 패스 그 뭐지? 철, 봄 포켓마운 포켓마운 블랙핑크 선배님 블랙핑크 선배님 블랙핑크 선배님 조이 선배님 조이 선배님 루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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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잘했... 칙, 세멋 주중, 백, 휴 탈락 탈락 여기 탈락 아, 이거 구석이 구석이 시간차 시간차 멋있다 시 시작 저거 유인원 아이언맨 아이언맨 어벤져스 마블 헐트 잘하네 따 reliably 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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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suck 세븐틴 환영 너무 쉽다 주냥이 번 invade 튼 패, 팬들 эти 잠깐만! 뭐? 뭐? 정답! 건들거리는 진영이 형! 뭐야? 아 패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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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펭수 펭수! 펭수! 1, 2, 3, 2! 아... 다만 있어도 무서웠어.. 무서웠어 나도.. 네 OK! 시작! 뭐야? 아 뭐예요? 아 정답! 하정훈 선배님! 잘한다! 뭐야? 뭐야? 패스! 뭐야? 이거 쉽다 이거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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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원 비트! 아 아 정답 이치성 선배님! 정답 아이언맨! 정답 아이언맨! 아 아 정답 고스나인 뭐야? 정답 고스나인 뭐야? 정답 고스나인 뭐야? 정답 고스나인 뭐야? 아하하하 정답! 와칸닷 포에버! 와칸닷 포에버! 정답! 정답! 그 블랙팬터! 어.. 좀 어려운 걸로 할까요? 재밋는 거 없나? 그러니까.. 없는 거 없네.. 안 떨어졌어.. 잘했어. 못 맞춰야 돼. 그냥 스피디가 적절해. 그냥 생각나는 거? 응. 끝! 끝! 아휴, 좋지. 완전히 고시가 했지. 아휴, 우리 너무 사악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서 찍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별명 걸리버 이신 이신! 준영이 형 이신! 이사님이 가자고 했는데! 이사님이! 이사님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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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 수게 없네 세븐틴 하하하하하하 시작! 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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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이 형 준성 준성 준성이 별명 뭐라고? 하하하하 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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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버 별명 별 별 별 별 별 별 별 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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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성이 별명 준성이 별명 준성이 별명 준성이 별명 댄서 준성이 별명 별명 몰라요 하하하하 패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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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산거 너 나 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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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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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뭐? 물고기 물고기 물 고 고 물고 기 물놀이 물고기 물고기는 물고기 operational 무슨 물고기에요? 무슨 물고기?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xes 긴 물고기예요? boom 기러 잘한다 긴 물고기 아하 긴 물고기 백습해에 Golden Toon 프 prázd 니다 긴 물고기 S 트렌스! 월! 월! 형! 형! 형, 받아 받아, 받아 받아. 그 뭐야? 쑨쑤... 준성이! 준성이! 머리! 머리! 산화색! 파란! 별명x2 따개비! 포카리! 아, 포카리 아 아깝다! 아, 포카리! 아, 이거 재밌네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 휴메이염! 시-작! 허벅지 위에 허벅지 허벅지 위에 허벅지 위에 허벅지 위에 골반 뒤에 복근 골반 골반 뒤에 뒤에 골반 뒤 아아 골반 뒤 골반 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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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현이 형 어 아니 수현이 형 준영이 형 이신 이신 준영이 형 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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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맨날 하는 거 나한테 하는 거 맨날 말하는 거요? 나한테 맨날 말하는 거 너무 빨라 천천히 나한테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너? 어 맨날 맨날 무슨 무슨 소리에 맨날 얘한테 맨날 말하는 거 아 패스 패스 아 강릉 아파 어 천천히 천천히 우리 숙소 숙소 보기 정보 숙소 아 운동 운동 숙소 숙 구도 숙소 아 우리 이렇게 어렵네 구도 패스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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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클 프린클 프린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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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클 프린스 어 맞아 맞아 야식 야식 달 야식 야식 막 teen 유케 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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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뮤 뮤비 어 뮤비 가기 전에 하는 거 샵 말고 와 알아들었어 메이크업 아니 그거 말고 헤어 말고 한 달 동안 보새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헹 우리 막 일부러 야식도 안 먹어 뭐야이 이거, 이거, 이거 천천히, 천천히 다행히, 다행히 빅터의 리딩 아우,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시-작! 이강입니다! 이강! 오늘의 세안! 천천히 이사님이 가자고 했는데 이사님이 안 그랬어, 안 그랬어 노파! 노파! 메봉! 아! 메봉! 어? 아닌가? 정리하다! 정리하다! 뭐야? 진우! 우진! 띠우진, 우진! 진우!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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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 내리고! 책임져요! 넌 왜 크게 말하는 거야? 나! 너! 진우! 너! 이진우! 축구! 지구! 지구! 천천히 아이돌! 아니! 나! 너! 진우! 이진우! 우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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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고스트 라인! 지구! 지구! 학생! 주고 나는 거! 죽고 죽고 죽고! 지구! 죽고 나와서! 진우! 진우!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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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순이! 프리스! 프리스! 나이 어려워! 나이 어려워! 미성년자! 나도 미성년자야! 누가 아카다! 조합! 어려워! 공감! 어려워! 이진우! 아니! 아니! 걔네가! 너무 빨라! 아! 몰라! 아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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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가 아니고! 고래! 음식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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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눈물이야! 와! 뭐야! 아! 아! 중요한 건 이거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하는데! 이진우! 야! 야! 지구가 많은데 많이 났어요. 아! 지구진이 나네요. 그래서 별다로 충분해 줄게요. 네! 그래서 규정머리입니다. 네! 규정머리입니다. 해계를 맞춰서 규정머리! 뭐야! 어? 오? 어? 야! 야, 진짜 무서워. 3개나 했어? 다른 특징 알려줄게요. 지금 했으니까 다음 스케줄이 있을 때 인상수설 정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와, 좋겠다. 와, 이거 사기다 사기. 주석이 형. 아니요, 일단은 프린스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프린스 1번 침대를 같이 쓰는데 먼저 기워서 조금이라도 좀 더 평온한 침대를 써야 돼요. 행생이 2번. 그다음에 진흐 깨우자. 진흐는 빨리 일어나야 돼. 진우는 미안한데 좀 빨리 일어나야 돼 잠을 못 깨서 4번 지연이요 제가 5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6번 할게요 제가 10번 할게요 저 8번 하겠습니다 9번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이네요 세 번째 실확인가? 렛츠 고스나인! 고스나인이 9명이잖아요 5인 9색이잖아요 어떻게 그려줄까 지금 느낌이 있어서 지금 멋있어 잘 그렸어 이거 예술은 마음이 가는대로